본인의 악플에 달린 어떤 댓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? 악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. 그 생각만 해도 뭐라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그게. 악플 중에 하나가 미주 예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. 그 엄청 많은 악플 중에. 그래서 아이디를 봤는데 저희 엄마 스펠링이 있는 거예요.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. 제가 악플이었는데 너무 울었어요 진짜. 갑자기 생각나서.